안녕하세요.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가공급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공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생산, 지득한 재화를 자기나 사용인이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것을 자가공급이라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자가공급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의 자가공급에 대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면세사업의 전용과 비영업용 수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그리고 타사업장으로부터의 판매목적용 재화의 반출 등이 있습니다. 지금 개념이 어렵죠?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씨하고 B씨가 공동으로 출자를 해서 상가신축 분양을 하기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상가신축을 했어요. 상가신축을 완료를 하고 나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에 미분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분양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공위를 하다가 공유의 지책으로 분양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너하고 나하고 투자 지분대로 반반씩 지분 분할 등기를 하자. 그래서 A씨와 B씨가 각각 지분 분할 등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분양이 안 되니까 팔리지는 않고 어쩔 수 없이 자기 A와 B 명의로 분할 등기를 했는데 분할 등기를 하고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도 했고 또 종합소득세 신고도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고 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했으니까 세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에 해당된다. 자가공급이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가 직접 소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다. 그래서 당신들은 부가가치세도락으로 세금 탈세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A씨와 B씨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겠다 수긍을 했는데 법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겠다 숙지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이 A씨와 B씨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팔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한테 등기를 이전했을 뿐인데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국세청 조사관들은 부동산 중개업소라든가 부동산 종합정보직 등을 참고를 했고 또 건물 전체에 대한 등기부등본하고 또 분양계약서 등을 참고를 해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가격으로 공급가액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A씨와 B씨가 매출 누락한 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게 됐죠. 물론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세금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미분양됐다고 해서 자기 지분 분할을 하는 행위는 재고자산의 자가소비에 해당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2번구의 세무조사 5분특강이었습니다.